자, 오늘 재활용과 김우정 과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펫팩트병만을 별도로 분리배출하고 수거하는 재활용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펫팩트병 재활용 체계를 비선화하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재활용 체계에 개선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로 수입되는 고품질의 펫팩트병 수입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펫팩트병을 시작으로 재활용 품목의 분리배출 수거 체계를 점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먼저 수입 대체 효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재활용되는 펫팩트병 24만 톤입니다. 그 중에서 고품질로 장성유라든지 시트지로 재활용되는 펫팩트병은 2만 9천 톤에 불과한데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증가를 2022년까지 10만 톤으로 증가시켜서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는 연간 2만 2천 톤의 고품질의 펫팩트병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재활용 유망산업이 육성하고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펫팩트병의 재활용 세계를 생산,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4단계에 걸쳐서 모두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올해 12월부터 유색팩트병 사용 금지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 생산 유도와 연계하여 단계별로 재활용 세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먼저 펫팩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체계에 있어서 무색팩트병, 먹는 생물팩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하고 수거하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 7월부터는 분리 배출이 활성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지역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그리고 단독주택 등으로 2021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별 단계에서의 펫팩트병 선별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폐기물 선별 과정을 지원하는 선별지원금을 선별품품질 등급에 따라 차단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등급 결과는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서 매년 공표함으로써 제도 투명성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고 다시 한번 이러한 펫팩트병 재활용 체계 개선은 단순히 펫팩트병만의 재활용 체계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향 재활용품 전반적으로 분리 배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지금 손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김혜인재 폐팩트병 이렇게 분리 배출하는 것으로 일본에서 들어오는 고품질의 폐팩트병을 대처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본의 폐팩트병에 비해 공유 폐팩트병이 약간 충분히 떨어졌던 이유가 라벨을 뜯어서 대출하지 않는다든지 색깔에 섞인 폐팩트병이 있다든지 근본적인 원인이 좀 있었던 건데 이걸 따로 분리해서 대출하는 것만으로도 대체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걸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시행 과정에서 후 시간은 정착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12월부터 유폐팩트병 생수 음료에 있었던 유폐팩트병을 생산을 금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분리 배출했을 경우 분리 배출하고 수거하는 시스템이 정착이 된다면 저희도 일본과 같은 고품질의 폐팩트병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내에서 고품질 폐팩트병 수요를 대체해서 수입품이 감소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부탁드립니다. 동아일보 강은지 기자님 저 뒤에 보면 선별상 재활용품 같은데 지원금 같은 걸 조금 파견한다는 것도 조경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주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업체 입장에서는 깎일 수도 있다는 건지 아니면 아예 새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별품 지원금의 전체 포션을 급격하게 증가할 수는 없고요 그 포션 안에서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현재 받는 지원금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bs 이용 시점 지금 그 이 폐팩트병하고 플랜트를 같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제대로 분리소거가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요 선별업체에서 어쨌든 뭐 플랜트병 모아서 가더라도 선별업체에서 분리하겠습니까 그럼 그 선별업체에서 페팩트병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이게 다 저기 한 분리를 하면 될 텐데 이걸 다시 국민들한테 분리수거 기존의 분리수거도 참 어렵고 뭐 정도만 불해서 그런 거 맨날 해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다시 또 플라스틱, 폐팩트병만 별도로 갖다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 수용성 면에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선별업체에서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한테 또다시 승부의무를 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일단 현재 다 플라스틱하고 팩트병하고 같이 섞이 같이 버리기 때문에 선별 과정에서 선별을 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무색팩트병만 깨끗한 상태에서 선별이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수용성 측면 때문에 일단 저희가 추진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도 분리수거가 잘 맺고 있기 때문에 무색팩트병만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공동수거함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이 좀 분리수거가 취약한 지역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시범작을 거쳐서 그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이 아니라 그 이후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찾아봤습니다 현재도 김경 씨 지금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는 건데요 같은 코카콜라인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에서 파는 코카콜라도 플라스틱이 포장재를 떼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코카콜라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라벨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라벨 문제는 저희가 지금 유색 페트병 금지가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그에 맞춰서 저희가 좀 훨씬 편하게 뗄 수 있는 라벨 형태를 좀 생산하는 것을 저희가 같이 좀 음 상용화될 수 있도록 같이 좀 그때 좀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현재 지금 그것을 생산 업체에서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확인하고 있고 그 유색 페트병 금지와 함께 훨씬 이렇게 분리가 편한 라벨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더 비싸요? 네 자원재활용과 유용호 사무관입니다 그 라벨 종류에 있어서 문의하신 게 일반 절치선이 들어가 있는 비접착식 라벨과 저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접착식 라벨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라벨 단가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생산 방식에 있어서 업체들이 조금 더 익숙한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가지 두 가지 측면에서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접착식 라벨 같은 경우에는 뜨기 때문에 재활용 공정에서 쉽게 제거가 되는 측면이 있고 비접착식 라벨은 소비자가 조금 더 제거가 사전 단계에서 쉬운 측면이 있지만 재활용 공정에서 물에 가라앉아서 펠트병과 같이 섞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접착식 라벨이더라도 가장자리 미독보 삼각형으로 손으로 쉽게 뗄 수 있는 구조를 추가해야만 우세등금을 줌으로써 모든 라벨 유형에 상관없이 다 소비자가 사전에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이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